몇 번 하시겠어요? 501번이요. 아 어떤? 아 WS501? 501번. 아 UN 선물. 그대 두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요. 행복하게 하지 못해서 세상에 태어난 저 은호에 갈대요. 난 부족하지만 그대 힘이 들 때 오히려 날 위로하네요. 하얗고 작은 손에 끼워준 반지 작은 선물 하나도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런 널 많은 사랑하니까 너무 모자라니까 그댈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너무 또 부족한 사랑 그댈 지키고 싶은 내 맘 항상 잊지 말아요 김현재 씨 성공! 아 땡!